9월 16일부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니까 떠오르는 거 아시죠? 시흥시청 구독이요. 네, 다음 이어가시죠. 시흥개꿀축제 구독이요. 심심해. 어디 재밌는 일 없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9월이면 전국이 축제 시즌인데 줄줄이 다 취소되고 이게 뭐야? 헤로야, 뭐 심심해? 업무 계획이랑 예산서 다 작성했어? 주간 업무 보고서 아직 안 줬잖아. 얘가 얘가 완전 빠져가지고 초과 근무 각인데 심심할 틈이 어딨어? 인성 문제 있어? 진짜 너 때문에 우울해 빠이 해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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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J-O-C-E J-O-K-E 축제가 취소되다니 우리에겐 시흥 개꿀축제가 있잖아 코로나에도 시흥 개꿀축제를 한다고? 취소된 거 아니었어?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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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 너는 시흥시를 홍보한다는 애가 우리 시 가장 중요한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니? 인성 문제 있어?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넌 다 알아? 다 알 리가 없지만 야 이 축제 사무국에 그 정보 좀 받으러 갈까 우선? 좋아 가자 가자 시흥 개꿀축제 개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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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해 주시면 돼요 시흥 개꿀축제 사무국 김은채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흥시 홍보 거북이잖아요 올해도 세상에서 최고 핫한 이 개꿀축제를 홍보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축제 완전 정복하고 온 우주에 이 핫한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랜선으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은데 해로토로 잘 부탁해요 홍보 전문 거북이 아닙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러면 시흥 개꿀 랜선 축제가 그러면은 시흥 개꿀 랜선 축제가 머리에 쏙쏙 박힐 수 있게 퀴즈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 퀴즈 퀴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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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요 그러면은 몸풀기로 OX 퀴즈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반은 온라인에서 반은 시흥 개꿀 생태공원에서 진행된다 OX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개꿀 공원에서 진행하는 건 무리일 거야 그러면 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응 그래 이건 O다 O 좋아 하나 둘 셋 O 정답은 X 틀렸습니다 왜요? 왜요? 저희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지진 나면 어떡해요? 지진 나면은 대피해야죠 저희가 틀렸지만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할게요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2박 3일간 진행된다 OX 이건 내가 알지 개꿀 축제는 매년 금, 토, 일 이렇게 3일 진행됐으니까 올해도 2박 3일이지 정답 O 어 우리가 아까 O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왠지 X일 것 같아 XX 정답은 X입니다 역시 옛날에 멍청한 거북이는 멍청하다고 했어 네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9월 16일부터 10월 30일 총 45일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시흥 개꿀 축제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흥 개꿀 축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은 가장 쉽고 빠르게 시흥 개꿀 랜선 축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페로토로도 추가해줄래요? 그러면 아 근데 저희가 좀 비싸서 선생님 혹시 저희 시흥 시청 유튜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하셨나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보여줘봐요 진짜 보여드려요? 미안해요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흥 개꿀 랜선 축제 프로그램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 어 뭐지? 그러면은 토로를 따라서 한번 찍어봐야겠어 아 야야 10개? 야야야 45일간 하는데 10개로 되겠냐? 어 하루에 하나씩 해서 45개? 정답은 선생님 뭐 검색하고 계신 거 아니죠?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67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36가지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거 대본이랑 좀 다른데? 잠시만요 아 이거 저희 변경했어요 어제 감독님 회의해가지고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67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36가지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정말 많다! 어떤 게 있길래 그렇게나 많아요? 시흥 개꿀 랜선 축제는 크게 대표 프로그램 개꿀 랜선 놀이터 개꿀 랜선 예술제로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개꿀 랜선 패밀리런 40인의 발걸음을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개꿀 랜선 퍼레이드 그리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동물 변신 드레스룸, 우리 집 생태공작소, 건강지킨 꾸러미까지 그리고 집에서도 다양한 예술을 볼 수 있는 개꿀 랜선 어쿠스틱 음악제, 개꿀 랜선 클래식 음악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 역시 우리나라 대표 축제답네요 속이 아주 그냥 꽉 찼어요 꽉 찼어 만두같이? 제가 작년에 축제에 참가했을 때 다양한 체험들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뭐 만들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패밀리런 도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집으로 키트를 보내드려요 오 진짜요? 오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네 9월 16일부터 시흥개꿀축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체험 키트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젠지도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키트박스가 어떤 건지 알려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짜잔! 헤로토로 하나씩 골라볼래요? 네! 난 제일 큰 거! 와 너 가 내가 다 갈 테니까 야! 나 이거 큰 거 할 거야 그러면 이 박스로 진행해볼까요? 네! 원래 빈소리가 요라나 됐는데 소문난 잔치의 맛집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로 진행해볼게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뭐라고 하지?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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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흥개꿀샘선축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주겠습니다 짜잔! 사무실에서 아무거나 박은 거 같은데요? 헤로토로 은줄팔랑나비 날개 만들기 한번 해볼래요? 네! 예쁠 거 같아요 궁금해요 약간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거 같아요 어떤 거요? 뭐 있어요? 그러면 안에는 지금 나비 날개 틀 들어있고요 우와!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거는 가위랑 유성매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안내문에 있는 내용대로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체험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QR코드로 들어가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어요 선생님 비본봤다! 뭔데? 11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맞다 그거 말하면 어떡해 여기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시흥개꿀축제 유튜브로 들어가져요 네! 그럼 여기서 나비 날개 만들기 영상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오! 9월 16일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럼 유튜브에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 하니까 떠오르는 거 아시죠? 시흥시청 구독이요 시흥개꿀축제 구독이요 시흥개꿀축제 구독이요 안내서 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로 해로토로 이거 착용해 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저거 안돼요 그럼 해로 먼저 해볼게요 아 네 어떤가요? 토로 어때요? 거기다 하는 거 맞아요? 보통 궁에다가 하지 않나요? 그럼 토로는 한번 매 볼까요? 짜잔! 짜잔! 와! 나는 나비다! 와! 날개를 짜잔! 그러면은 해로토로는 좀 작은 거 같으니까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 오! 와! 우와! 이거죠? 그냥 한번 날아가 보세요 타다! 선생님! 오늘 개꿀축제 엔지 엔지 오늘 개꿀 랜선축제 완전 정복! 저도 해로토로한테 시흥개꿀 랜선축제를 알려주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지만 45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즐거움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시흥개꿀 랜선축제에서 더 많은 분들과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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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